트롬 건조,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건조기 사고 후회 중. 왜 이제 샀나? 후회 중. 데이트 1시간 전, 입고 나갈 옷을 말렸다. 콘덴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 트롬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. 건조기를 옷방으로 옮겼다. 이제 꺼내서 바로 걸면 끝. 죽은 수건도 살려낸다. 트롬 심폐 건조술. 모두가 트롬 건조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LG 트롬 건조기 우선,